기상캐스터 배혜지 지금까지 내륙지역은 안개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특히 구례는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. 출근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.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아침기온 나주와 화순 0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 춥습니다. 한낮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. 여수와 고흥 16도로 선선하겠습니다. 해남은 아침기온 영하 1도로 춥고요. 낮기온 15도, 목포와 무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지역은 15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비예보 들어 있는데요.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첫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